오늘은 우리가 리얼타임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CPS,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대부분이 실시간 시스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자동차, 고속열차, 드론, 그리고 심지어 메디컬 디바이스, 가상현실까지 모두 실시간적인 특성을 지닌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물리법칙, 자연 법칙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이런 실시간 시스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요. 또 하나 이런 실시간 시스템에게는 어떤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템포럴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CPS,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실시간 시스템의 특성 뿐만 아니라 어떤 디펜더빌리티, 의존 가능성의 특성을 갖는데 이것이 다양한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정의해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매트릭스로 표현해서 실제로 어떻게 매주하는지, 특정하는지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시간 시스템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실시간 컴퓨터 시스템 혹은 실시간 시스템은 functionality, 기능적인 정확성이 단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프로세스의 밸류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어떠한 피지컬한 타임 혹은 피지컬한 인스턴스와 아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옳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때 나오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옳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리얼타임 시스템은 단지 어떤 기능적인 특성이 기능적인 특성이 어떠한 값에 비헤비어에 값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간적인, 피지컬한 시간적인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죠. 리얼타임 컴퓨터 시스템은 보통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임베드되어 있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얼타임 시스템, 리얼타임 컴퓨터 시스템은 대부분 CPS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리얼타임 시스템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아래에 박스로 된 시스템, 이것이 클로즈 룹을 설명한 그림인데요.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휴먼 오퍼레이터가 맨 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떠한 리얼타임 컴퓨터 시스템에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하면 그 값에 따라서 컷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컨트롤 오브젝트, 이것이 피지컬한 월드에 있는 컨트롤 오브젝트인데, 다시 말해서 컨트롤 대성이 될텐데 이것을 제어하게 됩니다. 어떤 액취에이션을 통해서 액취에이팅을 통해서 제어를 하겠죠. 그리고 제어된 것을 다시 어떤 컴퓨테이션 클러스터, 컴퓨터 시스템, 혹은 다양한 어떤 디스리뷰트 시스템, 어쨌든 컴퓨테이션 클러스터로 다시 피드백되게 됩니다. 보통 그것을 센서에 의해서 센싱한다는 것이죠. 센싱을 통해서 이렇게 값이 피드백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처리해서 휴먼 오퍼레이터가 알아볼 수 있는 또 휴먼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오퍼레이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값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살펴보고 또 어떤 이상이 있는지 혹은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다시 입력을 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클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컨트롤 오브젝트가 바로 피지컬 월드에 있는 피지컬 오브젝트라는 것이고요. 보통 이런 피지컬 오브젝트는 물리적인 법칙이라든가 다양한 자연계에 있는 피지컬한 법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력 법칙이라든가 또 낙하 운동 법칙 등등의 다양한 피지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화학적인 어떠한 결합 또 여러가지 다양한 우리 실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시스템은 어떠한 피지컬한 월드에 있는 오브젝트를 컨트롤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시간적인 개런티를 해야만 제대로 된 어떤 액추에이팅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실시간 시스템은 두 가지 특성을 하이라이트 합니다. 우선 시간적인 컨스트레인트가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컨스트레인트 혹은 시간적인 리콰이먼트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출력이나 어떠한 액추에이팅을 하거나 센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맞는다는 의미를 다음 장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데드랭과 관련해서 하지만 어쨌든 리얼타임 시스템은 어떠한 이벤트의 발생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라든가 어떠한 입출력의 동작들이 어떤 시간은 타임라인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리얼타임 시스템은 최근 뭐 CPS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펜더빌리티 리콰이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디펜더빌리티를 한 네 가지 특성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릴라우빌리티 세이프티 메인터라빌리티 그리고 또 어벨어빌리티 그 외로 요즘은 최근에는 시큐리티까지 포함을 해서 디펜더빌리티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디펜더빌리티는 시스템의 시스템의 중요도 아니면 아주 중요한 특성들 QOS와 관련이 있는 어떠한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국어로 변혁할지는 잘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디펜더빌리티는 어떤 중요한 리콰이먼트 아니면 어떤 아주 크리티컬 리콰이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 도대체 이런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나 아니면 타임 컨스트레인트는 어디서 오느냐 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템퍼럴 리콰이먼트 혹은 타임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룹 가운데에서 컨트롤 룹 가운데에서 어떤 피직스와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법칙들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어떤 사용자의 요구나 혹은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시간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마우스 동작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보통 한 2, 3초 내로는 반응이 와야 되죠.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3초 이내는 사람들이 3초 이내에는 클릭한 동작에 반응이 와야만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에 3초 이상을 지나가게 되면 3초 이후에 여러분 마우스 클릭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 오면 좀 짜증이 나겠죠. 이렇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사람의 어떤 불편함 혹은 편리함 그것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서 보통 우리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서는 보통 물리적인 법칙이나 화학적인 법칙 자연계에서의 법칙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일단 컨트롤링 컴퓨터 시스템이 무엇을 컨트롤하는가 하면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저수조죠. 이것이 저수조인데 이 저수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을 이제 데우는 것이죠. 데우는 방식이 이게 스팀 파이프인데 스팀 파이프 스팀 파이프로 써있죠. 이 스팀 파이프인데 스팀 파이프에 스팀을 집어넣어서 물을 데웁니다. 그리고 여기 밸브가 있죠.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를 통해서 스팀의 어떤 흐름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 벨류 포 스트림 플로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플로우링 되는 양 어떤 스팀의 양이라든가 아니면 세기 등등을 플로우 센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가 템퍼리티 센서가 있죠. 여기 온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이 어느 정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어느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게 목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파라미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스팀 플로우로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온도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딜레이가 실제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서 물이 천천히 데워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어떤 액추에이팅을 했는데 프로세싱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링 컴퓨터에서 어떤 액추에이팅의 신호를 하면 실제로 이 밸브가 열리거나 닫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스팀이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딜레이에 있다가 또 이것이 쭉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템퍼리처 어느 정도 이상은 못되게 하면 어떤 마진을 두고서 스팀을 잠글 겁니다. 스팀 플로우를 막을 겁니다. 그러면 막았을 때에 또 반응하는 데 속도가 시간이 들겠죠. 그럼 그 시간 사이에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 정도가 어떤 스트레스 올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법칙 온도가 어떤 물의 양에 따라서 올라가는 어떤 기울기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반응하는 속도 등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템퍼럴 리퀄먼트는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피직스에서 오겠죠. 물리적인 법칙이라든가 화학에서의 법칙 그런 법칙 등에서 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떠한 템퍼럴 리퀄먼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떠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여러가지 컴포넌트들을 구성할 텐데 그런 컴포넌트들이 리액션하는 속도 다시 말해서 반응하는 속도 그런 것 등등이 사실은 템퍼럴 리퀄먼트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데서 템퍼럴 리퀄먼트가 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시스템 즉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들은 이러한 템퍼럴 리퀄먼트를 가지고 있고 또 컨트롤 룹을 이루죠. 컨트롤 룹을 이루면서 어전 피직스와 관련된 곳에서 템퍼럴 리퀄먼트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해보면 리얼타임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적인 인터벌 내에서 외부로부터 온 이를테면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물로부터 온 그 입력을 처리하는 그래서 어떠한 바운더리 내에서 시간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그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적인 인터벌은 시간적인 컨스트레인트는 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옵니다. 그 환경은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피지커나 업데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인터벌은 주로 데드라인에 의해서 명사가 됩니다. 데드라인이 무엇이죠? 데드라인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때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보통 데드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시간에 맞추어서 데드라인을 가질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미국 사람과 같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욕에 사는 사람과 같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과 뉴욕은 12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일을 끝내자 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 시간이야 아니면 한국 시간이야 아니면 미국의 동부 시간이야 서부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리얼타임 시스템은 어떠한 시간적인 바운더리 시간적인 데드라인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을 정할 것이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정리하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주로 분산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많은 개체들이 많은 태스크들이 서로 분산되어 다른 시스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공통된 시간 관념인 것이죠. 공통된 시간 관념인 겁니다. 또 이것이 있어야만 반드시 데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시스템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스템 끼리에 서로 프리퀀시가 달라서 일하는 주기가 달라서 내가 아무리 빨리 일을 하더라도 상대편 시스템이 일하는 주기가 느려서 프리퀀시가 낮아서 늦게 보내는 주기가 생기고요. 심지어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와 다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다를 뿐더러 그 시계가 고장나서 좀 느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 잘 안 맞겠죠. 특히 네트워크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에서는 각 시스템 간의 클락 가지고 있는 시계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초당 10개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저쪽 시스템 에서도 역시 초당 10개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계가 느리면 사실은 내가 10개를 보내줘도 저쪽에서 받는 것은 더 많거나 더 적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얼타임 시스템 에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바로 어떤 데드라인도 중요하지만 기준 시간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시간과 어떠한 익스터널 피지컬한 시간 이를테면 이것이 국제표준 시간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을 국제표준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월 며칠 맞춰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으로 어떤 프레딕터블한 예측 가능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A라는 시스템이 어떠한 데이터를 1초마다 한 번씩 만들어내요. 1초마다 한 번씩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주기 내에서 항상 데이터가 옵니다. 그러면 B라는 시스템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똑같이 1초마다 한 번씩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B도 똑같은 주기를 가져요. B가 어떤 데이터를 A로부터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최대로 데이터가 밀리는 시간은 2초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A가 데이터를 여기서 보냅니다. 그러면 B는 아쉽게도 이 주기에서 놓치지만 이 주기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 이 시점에 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터반 릴레이션십을 가지면 비록 어떠한 글로벌한 익스터널한 피지어클한 타임에 시스템을 맞추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선 시스템이 어떠한 출력물을 낼 때에는 시간적인 바운더리 혹은 데드라인 내에서 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분산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실시간 시스템이라면 각 독립적인 시간 독립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 글로벌한 시간에 맞추던 아니면 이렇게 프로젝트먼 릴러시션쉽을 가지고 시스템을 시간을 조절하건 서로 기준되는 시간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글로벌한 피지컬한 타임이 맞던 아니면 어떠한 주기가 맞던 그래서 클락레이시 맞던 어쨌든 서로 시간적인 면에서는 동기화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리얼타임 시스템을 개발할 때 중요한 점은 바로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시스템의 상태를 어떠한 시간의 주기에 맞게 바꾸는 것이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할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컴포넌트가 입력을 받아서 시간적인 바운더리인 데드라인 내에서 출력물을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구분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입력을 받기 전 상태 입력을 받은 다음부터 어떤 입력을 처리하는 상태 그 다음 입력을 출력하는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물을 처리하는 상태를 어떠한 시간적인 바운더리 내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데드라인이죠. 이처럼 리얼타임 시스템은 그 시간적인 어떠한 이볼루션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얼타임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할 수 있어야만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떠한 속도값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떠한 압력이라든가 온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속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레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것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지역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상태가 센스 되어야 되고요. 캐릭터라이즈 되어야 되고요. 혹은 그 다음 제어되어야 됩니다. 어떤 출력 액추에이팅 에 의해서 그러한 센서 그런 스테이트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RT 컴퓨터 시스템 이라면 주기적으로 혹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센싱 값을 받고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상태 혹은 인바륨 상태를 받아서 컴퓨터가 어떻게 하죠?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어떠한 베리어블들을 쭉 바꾸죠.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 값을 웨이브로 보내주면서 웨이브에다가 어떤 스테이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리얼타임 시스템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를 좀 정리해 보면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는 어떤 시스템이 만족해야 되는 어떠한 요구사항 제약사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컴퓨터 시스템은 언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다시 말해서 센스하고 언제 센스 값에 기반한 컴퓨터이션을 하고 또 그 컴퓨터이션 된 어떤 값을 언제 내보내느냐 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컴퓨터이션을 테스트 다시 말해서 어떤 계산 동작 컴퓨터가 수행하는 동작은 스케줄 되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기차역에 가시면 기차가 어떤 스케줄 표에 의해서 움직이죠. 언제 떠나고 언제 도착하고 다음 연체는 언제 또 도착하고 언제 떠나고 이런 것들이 쭉 스케줄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어떤 고객의 편의만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기차 스케줄은 기차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레일을 점유한다 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단지 어떤 불만을 초래하겠지만 그런 어떤 기차들의 스케줄에 맞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고객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는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요소 이외의 아주 중요한 컨스트레인 제약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테이션이 시간에 따라 어떤 컴퓨테이션이 어떤 시간 내에 시간을 잘 준수하면서 끝난다는 것은 어떤 퀄리티 서비스 QOS 도 관련이 있고요. 또 엔드 투 엔드 딜레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타이밍 컨스트레인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QOS 은 다양한 QOS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떠한 신뢰성도 있을 수 있겠고 안정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end-to-end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이 주어지기까지 출력이 나오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보통 end-to-end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nd-to-end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은 내가 입력을 주었으면 시스템이 언제 반응했냐에 관한 위련된 것이죠. 이렇게 실시간 시스템은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시간적인 스케줄을 갖는 것이죠.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리얼타임 시스템 혹은 시간적으로 결정적인 타이밀리 디터미니스틱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결정적인 시스템, 디터미니스틱한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입력을 주어지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입력이 주어지면 이런 아웃풋이 나올 거야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항상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템퍼럴리 디터미니스틱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내가 이런 입력을 주어지면 또 내가 이 시간에 이 시스템에 어떤 자극을 주면 이 시스템이 언제의 결과를 내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항상 기대하는 수준 내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템퍼럴리 디터미니스틱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는 리얼타임 시스템이 준수해야 되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그러한 제약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능적인 제약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시스템에 넌펑셔널한 리퀄먼트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얼타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래 맨 마지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되는 출력값도 맞아야 되고 또 그 출력값이 나오는 시간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케이 좋은 시스템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잘못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는 어떠한 밸류가 온타임인 시간 다시 말해서 아 시스템이 제시간에 어떤 일을 수행했네 그럼 그 시간이 뭐야? 라고 묻는 것이죠. 그 시간을 명세하는 그 시간에 관련된 어떠한 제약사항을 명세한 것이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명세하는 것이죠. 어떠한 값 어떤 아웃풋 값이 온타임인 경우 다시 말해서 이 시간에 시스템이 어떤 아웃풋을 주면 온타임이야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야 라고 명세한 그 스페스케이션이 바로 템퍼럴 컨스트레인트입니다. 템퍼럴 컨스트레인트의 예를 보시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엔진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의 클락 싱크로나이제이션 여기 보시면 1나노세컨드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한 네트워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두 시스템 간의 어떤 절대적인 시간 기준 오차가 1나노세컨드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인더스트리얼 프로세스 컨트롤이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를 갖고요. 자동차 시스템 엔트럭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전장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진 전장 제품들은 보통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를 갖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잘 아시죠? 여러분 심장박동기 심장박동보조기라고 부르는 페이스메이커 역시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를 갖죠. 이를테면 서막, 느림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에 맞게 자극을 줌으로써 심장을 좀 더 빨리 뛰게 하는 것이고요. 너무 빨리 뛴다고 하면 다른 신호를 주어서 심장을 느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제한된 주기 내로 어떤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헬리콥터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적인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컨스트레인트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는요. absolute temporal constraint 그리고 relative temporal constraint 나누어집니다. absolute temporal constraint는 글로벌 클락의 어떠한 컨스트레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 시간, 기준이 되는 external clock의 어떤 시간을 맞추는 것이죠. 예를 보시면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 라이트업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켜야 된다라는 어떠한 명세가 있다면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국제 표준 시간에 따른 걸 것입니다. 그런데 relative temporal constraint는 로컬한 클락의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여기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Ventilation Task 환기 시스템은 5초 이내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명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5초 내라는 의미는 뭘까요? 5초 후에 라는 의미는 뭘까요? 글로벌 클락의 5초 후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글로벌 클락에 갖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Ventilation Task가 종료하거나 아니면 스탑한 시점부터 5초 이후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로컬 클락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어떤 temporal constraint는 글로벌 클락이 필요한 temporal constraint가 있고요. 어떠한 temporal constraint는 로컬 클락으로도 충분한 그러한 temporal constraint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temporal constraint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timing violation 혹은 temporal constraint가 만족하지 못하였다 혹은 위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분류 외에 또한 soft temporal constraint 혹은 hard temporal constraint가 있습니다. soft temporal constraint는 여기에 정의에 따르면 어떤 리스폰스 타임이 어떤 반응 시간이 뭘로 명사가 되는가 하면 평균 시간으로 명사가 됩니다. 이를테면 생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의 반응 시간은 평균 5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초인 경우에도 1초 9초인 경우에도 사실은 평균이 5죠. 자 이 9인 경우는 아주 느린 경우고요. 자 1인 경우는 아주 빠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average value로 나타낸 리스폰스 타임은 아주 느린 경우와 아주 빠른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값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아주 느린 경우 또 아주 빠른 경우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soft temporal constraint를 만족시켜야 되는 시스템을 보통 우리가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에어라인 레저베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 사실은 여러분 비행기를 예약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느리면 고객의 불만을 갖겠죠. 왜 이렇게 느리냐고 불만을 가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사건이나 큰 어떤 사고가 초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떠한 싱글 컴퓨터이션 얼라이빙이 레저베이션 되는 것이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오퍼레이션 하는데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어떤 불만이라든가 시스템의 퀄러티하고는 관련이 있겠지만 아주 크리티컬한 어떤 컨시퀀스 크리티컬한 일은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하드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는 어떤 리스폰스 타임이 앱솔루트 밸류에 의해서 구체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 컨스트레인트로 주어집니다. 주로 이런 하드 리얼타임 컨스트레인트는 인바러먼트에서 주어지죠.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을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 혹은 하드 리얼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모든 테스크가 어떤 데드라인 이전에 어떤 익스큐션이 끝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어떤 메시지는 어떤 특정한 타임 인터벌 내에 반드시 도착해야 됩니다. 하드 리얼타임의 어떤 펠류는 시스템의 펠류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데드라인의 미스는 시스템의 어떠한 커테스트로피, 아주 큰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ABS, 그러니까 엔티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시키시는데 이것이 특정 시간 내에 반응하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항공기 같은 경우 이렇게 날개를, 날개 각도를 조절하는데 그것이 반응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 템퍼럴 컨스트레인트는 실제로 시스템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그러한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드 리얼타임과 소프트 리얼타임을 비교해 보면요. 우선 리스폰스 타임 측면에서 하드 리얼타임은 매우 엄격하게 리스폰스 타임을 제어하고 있는 것이죠. 데드라인을 우리가 맞추게 함으로써 데드라인이 주어지고 또 리스폰스 타임이 그 데드라인 내에 발생하게 함으로써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 타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에버러지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가 중간값으로 주어지는 그 에버러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소프트 리얼타임은 그런 것들이 소프트합니다. 따라서 어떤 리스폰스 타임이 데드라인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드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픽 로드 퍼포먼스라고 해서 어떤 과부화되는 경우 그럴지라도 하드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우리가 관리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과부화가 걸리더라도 어떤 입력이 주어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소프트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소프트는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비록 과부화가 걸릴지라도 비록 시스템이 늘어질지라도 허용할 만하다는 것이죠. 또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오브 페이스라고 해서 시스템과 우리가 만든 시스템과 그 인발러먼트, 어떤 컨트롤 오브젝트가 서로 동기화 되어야 합니다. 동기화 대상은 실제로 인발러먼트와 어떤 시스템이 동기화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컨트롤트가 인발러먼트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컨트롤하는 오브젝트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가 어떤 시간을 관리하면서 내가 언제는 뭘 하고, 언제는 뭘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이프티라는 것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그래서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이프티가 크리티컬하고요. 매우 중요하고요.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드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이즈 오브 데이터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루는 데이터가 스몰 사이즈거나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왜냐하면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관리할 경우라면 프로세싱 타임이 넌디터미니스틱해지겠죠. 이게 들쑥낙쑥해집니다. 따라서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사이즈는 비교적 작습니다. 그러나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은 그것을 제약을 두고 있지 않죠. 또한 리던던시 타입이라고 해서 이건 뭔가 하면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은 고장이 나더라도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입력에 대한 처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은 리던던시를 허용하죠. 다시 말해서 다시 실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체크포인트 리커버리라고 해서 어떤 체크포인트가 있고 오류가 발생하면 그 포인트로 돌아가서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하게 인풋에 대해서 고장이 나더라도 인풋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웃풋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소프트 리얼타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 인티그리티는 뭔가 하면 어떤 데이터가 처리가 되었죠. 그런데 그 데이터는 인바럴먼트에 의해서 시간 내에 소비되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쓸모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데이터 인티그리티라 부르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브레이크 시너로 가정해봅시다. 브레이크 시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가 움직이는 동안 그 데이터가 쓸모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차가 쓴 다음에는 그 데이터가 쓸모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데이터의 어떤 생명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쇼텀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리얼타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드 리얼타임은 주로 에러 디텍션을 오토너버스하게 하죠. 왜냐하면 앞에 리던던시 타입에서 본 것처럼 어떠한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뭔가를 처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류가 발생했으면 그 오류를 바로 핸들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 리얼타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의 어떠한 성격을 보면 우선 타임리스니스 타임리스니스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픽 로드 핸들링 다시 말해서 과 최대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부하 걸리더라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예측 가능성은 시간적인 예측 가능성 뿐만 아니라 기능적이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예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폴트 톨러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폴트 톨러런스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를테면 폴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시스템은 failure로 가지 않고 다시 말해서 계속 수행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구분해 보시는데 에러가 있고요. 그리고 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failure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러나 폴트는 그냥 시스템에 숨어있는 어떤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러나 폴트는 실제로 실행이 돼서 에러로 이게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에러나 폴트는 어떤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이 에러나 폴트가 바로 시스템의 고장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에러가 핸들링 될 수도 있고 폴트가 핸들링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failure 고장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정지해서 더 이상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 고장 혹은 failure라고 부릅니다. 항상 에러가 발생한다고 해서 failure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폴트도 마찬가지고요. 에러나 폴트는 어떤 시스템에 숨어있는 어떤 잘못된 특성 혹은 잘못된 동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폴트 톨러런스는 뭐라고요? 비록 폴트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은 failure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버스트니스 강건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로버스트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문제가 발상을 하더라도 시스템은 제 기능을 충실히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러분 시큐리티 시스템 생각해보세요. 어떤 보안 시스템 보안 시스템은 한 번 시스템이 망가지더라도 그 다음 어떤 방화병이라든가 그 뒤에 시큐리티 시스템이 계속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겠죠. 인풋과 아프를 수행합니다. 또 비행기를 생각해보세요. 앞서 얘기한 비행기 엔진이 꺼지더라도 바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계속 활강을 통해서 착륙할 수도 있습니다. 로버스트니스는 비록 시스템이 망가지더라도 폴트나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펠륙이 돼서 완전히 시스템이 정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꾸역꾸역 돌아가야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메인터너빌리티는 자 망가지면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망가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정도는 보장해주고 고치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어 해놓고 다시 수행될 수 있으면 그 메인터너빌리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터너빌리티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시간이 짧은 것일수록 메인터너빌리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그런 것들은 수치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디펜더빌리티 리퀘이먼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실시간 시스템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리퀘이먼트가 있다고 되어 있죠. 템포럴 리퀘이먼트 혹은 템포럴 컨스트레인 혹은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리퀘이먼트 바로 이 디펜더빌리티 리퀘이먼트입니다. 디펜더빌리티 리퀘이먼트는 우리가 참조하는 그 참조 문헌에서는요. 릴라이블리티 신뢰 가능성이죠. 신뢰성 세이프티 안전성 메인터러빌리티 관리 가능성 그리고 어벨러빌리티 가용성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펜더빌리티는 여러분께서 릴라이블리티 조금 구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뢰 가능하다 혹은 신뢰성이 있다는 말은 뭐죠?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다. 어떤 대상에게 믿을 만하다. 너는 이해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디펜더빌리티는 내가 너에게 의존할 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의존해야겠다. 그래서 너를 의존할 만하다. 라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글링을 통해서 디펜더빌리티와 릴라이블리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리얼타임 시스템에서의 디펜더빌리티는 아래 네 가지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각각을 이제 다음 슬라이더부터 하나하나씩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우선 릴라이블리티 혹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어떤 매트릭 RT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프로바블리티 가능성이죠. 어떤 프로바블리티 인가 하면 어떠한 T 시간까지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 T가 이 T가 한 10년 이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R 한 다음에 10년 10년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고장에 나지 않고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어떤 시간만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이 프로바블리티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Failure Rate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고장 가능성 고장 확률 고장 빈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FIT 그러니까 Failure in Time으로 또한 표현될 수 있고요. 그래서 Failure Rate이 One FIT다 One FIT다 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어떤 시스템의 고장이 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약 10의 9승 따지고 보면 이것이 얼마죠? 한 10만 년 10만 년 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One FIT의 Failure Rate은 10만 년 여기는 11만 5천 년 인데 10만 년 정도에 한 번 고장이 날까 말까 라는 것이죠. 그것이 One FIT의 Failure Rate입니다. Reliability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Failure Rate Gamma Failure Per Hour 형태로 된 Failure Rate이 주어지면 Reliability는 다음과 같이 기승될 수 있습니다. EXP는 지수상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E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였죠? Failure Rate이 없고요. Failure Rate은 시간당 몇 번 Fail이 날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T는 시스템의 운용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T-T0는 실제로 시스템이 실행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만큼이 뭐죠? 이건 E에 감마에 T에 마이너스 T에 제로 이 부분이 실행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죠? 고장이 나는 고장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T시간 동안에 고장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에 지수상수를 지수를 밑으로 두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RT가 되는 것이고요. Failure Rate을 inverse 하면 이것이 MTT인데 MTT는 뭔가 하면 Mean Time to Failure 다시 말해서 Failure 나기까지의 평균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스템의 Failure Rate이 10의 마이너스 구승 분의 1이라면 다시 말해서 10만 년에 한 번 정도로 시스템이 고장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주 높은 Ultra High Reliable한 리코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Safety는 Reliability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뭐와 관련이 있는 Reliability인가 하면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어떤 Critical한 Failure 모드에 있을 때 Critical한 Failure 상태에 있을 때 시스템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Critical한 Failure 모드일 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면 아주 Safety가 높은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슬레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Failure 코스트가 일반적인 노마나 오퍼레이션 에 대해서 Failure 코스트가 엄청나게 크면 10배 가까이 이상 10의 지수성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보통 우리가 Safety Critical한 아주 Safety가 높은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어플레이션 크래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역시 자동차 마찬가지 보통 우리가 Safety Critical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앞에서 배우신 Ultra High Reliability Requirement 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보통 우리가 Safety Critical한 시스템은 엄청나게 높은 Reliability 를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ertification 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인증기관 혹은 인허가 기관에서 이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판단을 내려줘야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지락 발전소 그리고 철도 시스템 그리고 자동차 시스템 모두 어떤 Certification 인증을 받아야만 우리가 실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Maintenability 인데요. Maintenability 는 관리 가능성 혹은 수리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Maintenability 는 어떤 비나이안 Failure 비나이안 Failure 라는 것은 수리 가능한 그러한 Failure 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을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필요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매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Repairers Per Hour 뮤루 표시된 Repairers Per Hour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몇 개를 수리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한 시간 안에 열 개를 수리할 수 있느냐 세 개를 수리할 수 있느냐 만약에 열 개를 수리할 수 있으며 세 개를 수리할 수 있는 것보다 Maintenability가 좋은 것이죠. 아니면 Mean Time to Repair 다시 말해서 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으로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aintenability는 이 두 가지 뮤와 Mttr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가용성 Availability입니다. Availability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시간에 대해서 시스템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을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한 기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는 오퍼레이팅하는 시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가 하면 시스템을 수리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시스템이 얼마만큼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좀 더 따져보면 다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컨스터넌트한 어떤 상수 값으로 주어진 FillU나 아니면 RepairRate이 주어지면 다시 말해서 Reliability와 Maintenability가 주어지면 Reliability는 뭐죠? MTTF 다시 말해서 Mean Time to Failure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Failure 날 때까지의 평균 시간 한마디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Maintenability 다시 말해서 시스템을 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주어지면 Availability A는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시스템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시스템의 가용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의 시간 분의 시스템의 가용한 시간 실제 돌아가는 시간 을 표현한 것이 바로 Availability입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이 두 선이 Failure와 Failure 사이의 시간인데 그것이 MTBF로 표시되어 있죠. MTBF란 Mean Time Between Failure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장 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고장 간의 시간은 MTTR 시스템을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MTTF 시스템이 고장 나기까지의 평균 시간이 합해진 결과이죠. 그래서 이 위에서 식은 이 두 개 합한 것이 지금 MTBF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간 얼마에 있느냐를 표시한 것이 바로 Availability입니다. 최근에는 디펜더빌리티에 Security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Security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CIA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Confidentiality, 기밀성, 인치그리티, 무결성, Availability, 가용성입니다. Confidentiality는 뭐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알아서는 안 되겠죠. 해커가 우리가 보낸 이메일을 봐서는 안 됩니다. Availability는 뭐죠? 시스템이 해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서는 안 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Denial of Service 아세요? Denial of Service는 뭔가 하면 서비스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해커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막 과부하를 걸어서 아니면 여러 수많은 패킷을 한꺼번에 보내서 시스템 웹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가용성을 못쓰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자 인체으로티 무결성은 시스템이 어떤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냈다고 하면 그것이 해커에 의해서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의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큐러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억세스 컨트롤 혹은 책임충성 어카운터빌리티 혹은 어덴티케이션 인증 혹은 넌 리퓨테이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또 시큐러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책임충성 추적성은 어떠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억세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레벨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나 어떤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증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넌 리퓨테이션 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도록 이를테면 내가 이메일을 보냈으면 네가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책임져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펜더빌리티는 기본적으로 시큐러티 그리고 또 어벨어빌리티 그리고 메인털어빌리티 세이프티 릴러빌리티 이 다섯 가지가 모여서 최근에는 디펜더빌리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리얼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인데 시간적인 제약사항을 갖는 어떠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시스템의 비헤비어가 정의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태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상태라는 것은 시스템의 배리어블들이 갖는 밸류의 스냅샷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의 양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얼타임 시스템은 스테이트로 정의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시간적인 제약사항을 갖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제약사항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존 가능성 디펜더빌리티 류카이먼트를 포함한 그런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리얼타임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리얼타임 시스템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오늘 배운 것이 하드 리얼타임 소프트 리얼타임을 배웠죠. 하드 리얼타임은 어떤 데드라인을 가지고 리스폰스 타임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소프트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스폰스 타임이 평균 값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드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데드라인을 미트하지 않으면 어떤 페일류로 이어지는 것이고 소프트 리얼타임은 어떤 데드라인을 미스하더라도 페일류로 이어지진 않지만 어떤 퀄러티비 서비스가 좀 낮아지는 어떤 만족도가 낮아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디펜더빌리티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었죠. 반드시 필요로 한 것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신뢰성 신뢰성은 뭐로 표현되었죠. MTTF 다시 말해서 어떤 시스템이 고장 나기까지의 평균 시간을 가지고 표현되었었고요. 세이프티는 어떤 리얼타임 릴리빌리티인데 고장 상태에서의 우리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고장이 났어도 만약에 별로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으면 세이프티가 낮은 것이고요. 고장이 났을 때 실제로 우리가 너무 릴리빌리티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시스템을 믿을 수 없고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면 세이프티가 높은 겁니다. 어벨리빌리티는 뭘로 표현되었죠. 릴리빌리티와 메인터너빌리티로 표현되었죠. 메인터너빌리티는 우리가 주로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당 몇 개를 고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뭐였죠. Mean Time to Repair 다시 말해서 고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벨리빌리티는 릴리빌리티와 메인터너빌리티로 표현된 어떠한 Failure Rate이나 아니면 어떤 Repair Rate을 더한 값에다가 어떤 Failure Rate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MTTF 더하기 MTTR 분의 MTTF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Security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Security는 CIA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리얼타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리얼타임 시스템을 어떻게 시간적으로 표현하는지 데드라인이나 주기 같은 걸 통해서 표현해 보겠고 또 우리가 리얼타임 스케줄링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스케줄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만들어 보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리얼타임 시스템을 개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엠베드 모드가 가지고 여러분께서 엠베드 모드에 실어지는 리얼타임 시스템 리얼타임 오프레이팅 시스템 한번 보시고요.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운용해 보시면서 실제로 리얼타임 시스템을 개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